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랜만에 가요 장단을 찍어 보겠습니다. 가요 장단 중에 가요 노래 중에 우리가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소양강 처녀 김태희 선생의 소양강 처녀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. 이 장단은 악보를 그대로 해서 악보를 정간보로 옮겨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 소절 한 소절 끊어서 해볼게요. 제가 한 번 먼저 해보고서 할게요. 한 소절만 해볼게요. 해저군 소양강의 방어군이 지면 이렇게 나가거든요. 드르닥다 가 되면 되는데 드르닥이 안되면 기다다 로 하면 되거든요. 기다다다 기다다다 이게 되면 돼요. 일단 한번 조금씩 자라서 해볼게요. 해저군을 풍 치면서 해가 들어가면 돼요. 제가 해명 받으세요. 해저군 이거예요. 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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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보세요. 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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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польз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. 여기 안되면 이렇게 시작 제 장구만을 해볼게요. 쿵!..잉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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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trumental Emerging 그러다 tank이 되면 화면 한 번 더 해볼게요.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 그러다 만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기가 송삭 되는 건 길 아래. 한 번 더 해볼까요? 시작 잘 하셨어요. 잘 안되세요? 한 번 더 해봐요? 한 번 더 해볼게요. 제가 해놓은 걸 잘 보세요. 제가 기다 따로 할게요. 더러다가 아니고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 잘 하시네요.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고개 어디까지? 외로운 고개까지 되는 거거든요. 해적은 소양강에 이렇게 됩니다. 시작 해적은 소양강에 한 번 더 시작 해적은 소양강에 한 번 더 시작 되시죠? 그 다음 황혼 여기는 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풍 치고 황 이렇게 황에서 따가 들어가야 돼요. 황 황 시작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한 번 더 자, 보세요. 황 황 황 황 이렇게 시작 그러면 해점은 여기서부터 공까지의 영향을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외로운, 여기는 외로운, 풍하고 외가 같이 들어가요 외로운, 여기까지 시작 외로운, 한 번 더 시작 외로운, 풍따궁따, 풍따따궁따가 외로운이에요 시작 외로운, 그 다음에 갈대밭에 풍따따궁따, 풍따따궁따예요 풍따따, 갈대 시작 갈대밭에 한 번 더 시작 갈대밭에 한 번 더 시작 갈대밭에 외로운, 여기서부터 시작 외로운, 갈대밭에 갈대밭에 그러면 청소부터 것까지 시작 갈대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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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슬피로는 더 화 percentage 슬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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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술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따궁 따 쿵다라다 굿따부 심장 슬피도 잉도 천재야 한번 더 시작 슬피도 잉도 천재야 곡이 잘 안되나요? 풍 따따 풍 따따 여기까지 시작 풍 따따 풍 따따 한번 더 시작 풍 따따 풍 따따 풍 하고 한칸 뛰죠 풍 둘 따따 풍 둘 따따 이렇게 시작 풍 둘 따따 풍 둘 따따 한번 더 시작 풍 둘 따따 풍 둘 따따 그러면 슬피우는 붉 넷 여기까지 시작 슬피우는 붉 넷 야구 야자 쿵 따따 따따 공달아 딱따 공달아 야구 야자 시작 슬피오면서 시작 슬피오는 눈은 새해 한 번 더 시작 슬피오는 눈은 새해 들으다 안내면 기다 그러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슬피오는 눈은 새해 슬피오는 눈은 새해